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10살 허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를 구청에 알렸고, 구청 직원이 허군 집에 찾아갔지만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장롱 속 비밀입니다. 벌써 4년 전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제 막 창궐하던 때 아닙니까? 원래 3월에 계약을 해야 했지만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너무 심하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4월에야, 그것도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드러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 중순 코로나19로 초등학교에서는 온라인 계약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창 학교에서는 10살 허무군이 온라인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구청에 연락을 했고, 담당 직원이 허군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인기척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처에 사는 허군의 큰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큰어머니는 시동생이자 허군의 아빠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때도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군은 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허군과 할머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던 거죠. 큰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허군이 살던 빌라 현관을 강제 개방했는데, 집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 장롱 안에서 비닐에 쌓인 채 허군과 허군의 할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형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형수 전화를 받아도 형수하고 잠깐 통화는 됐는데요. 이 이후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잠적.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수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바로 강간상해 등으로 칭해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 2019년 연말에 출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기 시작을 한 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할머니의 아들이자 이 아이의 아빠, 즉 다시 말해서 이 40대 허시를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파악을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종 신고 3일 만에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근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허시의 여자친구라는 사람도 모텔에 함께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 살해하고 난 뒤에 여자친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조사해서 범행일체를 갖다가 자백을 합니다. 세상에 엄마와 자식을 죽이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이제 교도소 가기 전에 이미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었고요. 복역을 하고 뭐 복역하고 나서 어디서 살아냐면 그 어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얹혀서 살았던 거고 어머니가 주는 돈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고, 다시 또 미래를 위해서 일자를 찾는다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어머니가 너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려 그러냐.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자식은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너 이런 사람인 거 알게 되면 어떨 거냐. 이렇게 이제 꾸질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그러면 따로 나가 살고 싶다. 내가 뭐 배달일을 할 테니까 500만 원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보여줬어야지 그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 나이 40먹어가지고 500만 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네, 손 벌린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안 줬다고 어머니를 살해를 하다니요.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게다가 어머니도 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 여기저기서 후원금 나오는 걸로 손자 키우시면서 아들까지 거두면서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도 안 나가고 외박하고 손자한테 바르게 모범도 못 되니까 어머니께서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몸싸움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몸싸움을 했어도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머니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반성을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아, 저 어린 아들 이제 볼 살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얌전히 자고 있던 아이를 목을 졸라서 또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뭐 이 시신을 잘 처리한 것도 아니고 장롱에 넣어놓고 혹시 냄새 날까 봐 이불로 넣어놓고 살충제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오 교수님께서 허 씨가 모텔에서 검거됐을 때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친구 이 집에서도 같이 생활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이 두구나 있는 그 집에서. 네, 그렇다면 이 여자친구도 허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자친구가 허 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 박 교수님. 과연 몰랐을까요? 아, 저도 좀 그걸 어떻게 시신이 있는데 그것도 두구나 입고 냄새도 엄청 날 텐데 모를 수가 있을까. 가족들이 어머니가 살았던 모든 이게 있으면 도대체 어머니 어디 가셨냐, 아들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우리 어머니 신발이야 라고 줬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신발을 이렇게 아무치도 않게 신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불을 넣어놓고 살충제를 뿌리고 향초도 키우고 이런 거에 의해서 여자친구는 결국 몰랐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냄새가 좀 나니까 이 남자가 이제 도저히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예전에 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수하러 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집으로 도망가자라고 얘기해서 도망을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재판부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근데 말이죠. 이 자의 혐의를 받더니 살인 외에도 살인미수가 있던데 이거 뭐예요, 살인미수?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여자친구가 내 집에서 살고 있다가 형수한테 전화가 오면서 아, 이제 내가 이제 범죄가 발각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도 살해를 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에 돌아갔던 겁니다. 살인미수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전속살해, 아들에 대한 살인죄, 두 사람의 시신을 유기한 죄에다가 이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미수까지 해서 뭐 검찰에서는 사형부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자칫 정말 그랬으면 세 명이 몰살이 될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특이한 점이 허 씨가 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죽게 된다면 못 보게 될까 봐 같이 죽으려 했다. 예뻐 보이고 예쁜 짓을 해서 죽일 마음이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유를 대게 되면 그 상대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공포에 가득 차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였고 허 씨도 같이 쌍루를 갖다가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두 사람만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감정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의 어떤 좀 그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아까 아들도 보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갖다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으면서도 이 여성을 놔두는 것보다도 내가 살해하고 난 뒤에 나도 죽겠다. 하는 걸 봐서는 대단히 이 허 씨라는 존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